효예공주는 1511년 6월 23일에 태어나 향년 20세로 사망했는데 중종과 개비 장경왕후의 적장료로 인종의 동봉 누나이자 명종의 이봉 누나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데다 유일한 친남매라는 공감대로 인종과 사이가 매우 돈독했습니다. 중종 15년인 1520년에 김한노의 아들 김희와 혼인이 결정되어 이듬해 11월 가례를 올렸습니다. 딸을 사랑한 중종은 김한노에게 공주가 시부모를 존대하는 예를 모르니 부드럽게 타일러 달라고 사실상 협박을 했습니다. 중종이 진성대군일 때 잠저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1528년에 공주가 이지를 알차 중종이 이를 걱정해 대간에 반대를 부릅쓰고 문병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3년 후 외동딸을 출산한 후 산후병으로 행년 21세로 사망했는데 드라마 등에서는 김한노가 권세를 휘두를 수 있게 해주는 원천이 되어줍니다.